안동시는 이달부터 안동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%에서 20%로 상향합니다. 안동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할인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서 오는 12월 20일까지 20% 할인을 진행합니다. 한 달 구매 한도는 1인당 모바일 50만 원, 지류 20만 원이고 착한 가격 업소에서 모바일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5%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